2016년 6월 5일 정의 개그 요원 십일 아빠와 아들 느낌 아니까 나 밑으로 다 조용히 해 대세 개그는 11인과 외계인의 만남 과연 어떤 웃음을 만들어낼 것인가 KBS 공채, MBC 공채, SBS 공채 대한민국 최고의 공채 개그맨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국내 최초 대한민국 1호 외국인 개그매를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의 후계자를 뽑는 외국인 개그맨 선발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후배 계자를 뽑아가지고 개그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저는 또 너무 이쁘게 우리 개그맨만 이렇게 하는 개그 버라이어티는 지금 최초입니다 KBS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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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팀으로 런칭을 하게 됩니다 뭘 더? 뭘 더? improvements! 왜 그래요? 스컬릉 지금 외계인들이 KBS로 CBS+, 놀라지 말아요 이들이 바로 외국에서 개그하러 온 사람들, 외계인이에르. 파이팅! 멀더, 어떤 외계인들인지 빨리 만나고 싶어. 수칼리아, 저길 좀 봐요. 웃음길 싹 빼고 집중한 네 팀의 요원들에게. 그런데 외계인은 어떻게 뽑는다고요? 네 팀 중 두 팀 이상이 깃발을 들어야 합격.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다니다. 과연 어떤 외계인이 선택하겠지 궁금하지 않나요? 연기 능력을 좀 갖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뻔뻔함. 뻔뻔함. 뻔뻔함 좀 있어야 돼요. 당황하지 않고. 에너지가 있고 끼가 있으면서 타이밍이 있는 흑인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흑인분들. 약간 그 R&B 소울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거를 개그로 좀 접목시켜. 야, 개그 소울 재미있어. 잠깐, 스칼리. 외계인들 모두 떨고 있어요. 나도 동달아 긴장되는데. 어, 가요한 몸도. 긴장하지 마라. 긴장 안 하세요? 오디션 볼 때는 한성 긴장해요. 한성! 어느 날, 갑자기! 쉿. 마침내 외계인들의 침공이 시작했어. 지구에서 개그를 하려면 먼저 이 깐깐한 요원들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과연 통할까요? 여쭤분들 들어오세요. 여쭤분들 들어오세요. 여쭤분들 들어오세요. 어? 왔다. 멀덕. 잊지 마라. 웃음은 어디서든 돌아질까요? 어? 왔다. 안녕하세요. 오! 오! 웨인가! 오!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디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살이에요 이 용자 상대모사, 이 용자 상대모사 강력하다 잘 잡으시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살 프랑스에서 온 엘로디 이 용자 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요 이 친구 때문에 진짜 못살아요 얘기 만들고 싶어서 하루 종일 내내 이 용자 춤으로 연습합니다 이 용자 선배 있다 에런이 있어 프랑스 이영자 뒤로 등장한 이 외계인의 정체는 뭐죠? 프랑스 이영자 사는 곳이 서울, 학교는 부산 그리고 태어난 곳이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보여 드릴까요? 그럼 잘 보시죠. 지가 멈췄다. 작업의 장 속 손을 쥔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영원히 저희 곁에만 머물 수 있도록 두 다리를 몽창 분질러주세요. 도철 씨, 도철 씨 우리 기도해. 성모님, 당신 앞에 이제 우리 둘 사랑을 민쇄하려고 합니다.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일까 두렵습니다. 봉허리가 되게 하셔서 다른 여자를 만질까 두렵습니다. 도철 씨의 두 팔을 잘라셔서 영원히 저의 곁에만 머물 수 있도록 두 다리를 몽창 분질러쳐서 이 많은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원래가 뭔지도 모르겠네. 죽겠어 나의 비나 나의 비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게는 변화 있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어 좋아! 빨리 빨리! 오, 나온다. 오, 나온다. 오, 있어 있어 있어. 오, 있어 있어. 이것만 달라고 하면 안 돼. 나한테 났다. 나왔어, 나왔어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흥이 있다, 흥이 있어. 잠깐 디테일한 걸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지금 흥이나 끼는 파이팅이 있어. 사실 개그라는 것도 기싸움이거든요. 관객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자기가 준비해온 걸 100%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파를 꽂아주십시오. 하나, 둘, 셋. 특이해도 한참 특이했던 카자흐스탄 손예진. 과연 합격했을까요? 역시 만만치 않은 외계인들이었어요. 갈수록 강해지는 그들의 개그 공습에 정신이 혼미해요. 스칼리, 정신 차려야.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박주철 아니야, 박주철 아니야. 박주철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 림맨이라고 합니다. 거주지는 X보랜드예요. 거주지가 X보랜드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센스가 없어서 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축구 한번 시작해주세요. 먼저 CD 틀어드릴게요. 네. 디테일. 디테일한 표정들을 보세요. 드릴이다. 와아. 와아. 이야. 술에. 준현이 형은 좀 닮을 것 같은데. 으악. 깜난다. 으악. 깜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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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안 먹었는데. 갑이 먹겠습니다. 으악. 아. 아, 깜짝 놀랐어요. 수영래 선생님 같기도 해. 어어. 수영래 선생님 같기도 해. 어어. 뭐야. 저 최대한 빨리 먹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안 그래. 유상균은 한 번에 저렇게 많이 먹으면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평소 이렇게 먹어요. 평소에? 지금 X보랜드에서 다 그렇게 먹어요. 다 시그머니돼서. 악몽드에서 다 먹어요. 악몽드에서 다 먹어요. 오오오오. 개인기에요 지금. 빠다리. 빠다리.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먹는다고 그러면서. 원래 쓰던 빨대가 아닌가봐요. 저번 마시고. 왜냐면 조금 남았거든요 지금. 어설한데 이게. 빨리 드시면 아닌 것 같은데. 드시면서 제가 뭐 질문 좀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거 못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개째 드시는 세 개째. 잘 못하는데. 저희가. 저희가 그거 다 먹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이다 먹는 거죠. 고것만. 이게는. 탄수화물이에요. 안 흘리고. 탄산이 아니고. 탄산수. 탄산수. 예 탄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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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왜 이랬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엄청 빨리 드시네요. 아니. 어르신들 등산해가지고. 정상에서 물 주시는 거잖아요.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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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야? 아. 이 쪽으로. 3분에. 3분에. 3분에 1 먹었다. 3분에 1. 3분에 1. 1. 3분에 1. 1. 1. 1. 1. 1. 나 약간 자극이 나왔네. 나쁜 일은 아닌데 왠지 자유공간이 나왔나고. 근데 진짜 공복은 맞네요. 공복은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공? 이게 되는구나. 우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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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알아도 하지마. 할 줄 알아도. 할 줄 알아도. 진짜 크다. 탁구로.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나도 모르겠다. 눈이 오자. 일단. 툭 떠오르는 거 우리 쿵푸 뺐나 봐. 린민. 린민. 린민 아니야 린민. 아 난 너무 웃겼어. 그분 때문에 오늘. 배꼽 잡았어요. 요즘 말로 현우 터졌다고 그러죠. 하나 둘 셋.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은 것 같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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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더. 이번엔 연기파 외계인인가봐요. 상상이나 해봤어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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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국에서 온 테리스 불안이라고 합니다. 센바미. 근데 혹시 황현희 씨 아시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목소리도 약간 변형이네. 잘 맞았어. 잘 맞았어. 근데 너한테 술 냄새가 팍 나지 않아? 어떨 것 같냐.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윤서영. 이건 괜찮네. 백수주행 전국. 야. 소주 한 병을 사. 그리고 걔네 집 앞에 가는 거야. 가서 소주 병나빨로 딱 불고 전화를 해. 집 앞이다. 잠깐 나와. 와. 와. 그리고 딱 끊어. 그럼 사람이 되게 궁금하게 돼 있어. 와. 이러면서. 용기 잘한다.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그때 너한테 술 냄새가 팍 날 거 아니야? 일단 쫀다고. 납득이 안 되잖아. 와. 와. 갑자기 왜? 왠 술 냄새? 뭐지 이거? 낯선데? 그때니까 딱 다가가. 오. 네가 처음에 무서우니까 뒤로 슬슬 물러난 거야. 그때 오른손으로 펴고 딱 짚어. 네가 완전히 졸아서. 왜 그래. 그런다고. 왜 그래. 그런다고. 그때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터프하게. 네. 납득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순간 속에 집중도가 너무 좋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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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요원들이 이런 보석 같은 외계인을 놓칠 리 없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국에서 온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좀 아재가 같은 드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네. 뭐라고 해요?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네. 맞죠. 딸기 시럽. 아. 시럽 시럽.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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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로딩. 로딩 중. 아. 아. 그리고. 왜 역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19만. 19만. 네. 오. 맞추게 되면. 잠시만요. 맞추네요. 퀴즈. 자. 아홉피는 엄마는 힘들 때 하는 말은 뭐예요. 정답.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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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기로 지은 건물. 콜로새움. 콜로새움. 지금 10점 가져갔어요. 10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로봇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 아니에요. 치킨! 로봇이 좋아하는 음식? 혹시 튀겼어요? 아직 아직 고기 아직 안 나요. 아직 아직 고기 아직 안 나요. 공유하지 마. 자존심 당해. 자존심 당해. 개그맨 센스 보여줄게요. 기다려 개그맨 센스 보여줄게요. 로봇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로봇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단순할 거야.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밥. 밥. 무슨 라이트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모으면 그냥 정작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존심이 있지. 삼각김밥? 김밥? 유부초밥? 뭔 소리야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마. 아 머리 아파.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머리 아파?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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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제 할 수 없어 이거는. 상당히. 이 퀸이 낫다. 혹시라도 탈락하셔도 이거 때문에 탈락하신 거 아니에요. 뭐에 맞춰서 보여. 아 안녕하세요. 그 사람들이었어. 멀더, 여길 좀 봐요. 등장만 했는데 유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아 보여요, 스칼리아. 1도 하기는 귀요미. 1도 하기는 귀요미. 2도 하기는 귀요미. 3도 하기는 귀요미. 3도 하기는 귀요미. 6도 하기는 귀요미. 3도 하기는 귀요미. 3도 하기는 귀요미. 아 그만 그만. 아스칼리아 진실을 예민할 순 없어요. 다음 외계인들을 봐요. 오. 잘했나 보다. 갑자기. 큰일이에요, 유세윤 요원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울렀니 희생홍홍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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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러워야 돼. 뱀이다 아. 뱀이다 아. 뱀이다 아. 정여운 뱀다. 뭔가 강아지 같은데 아아. 스칼렛, 이대로 외계인들의 도전이 실패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게 두 분 중에 뱀만 붙는다고 하면. 이런 분이 왜 안 나오나 했냐. 와우. 그때 허락을. 그 예금 내가. 오랠때까지. 멀고도 화면 합격이길. 특히 달새미 팀의 깃발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쩌면 좋죠. 스칼리. 나도 달새미 팀 요원들의 속을 모르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코미디자는. 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서툼분들이 많아서. 조금 저희끼리는 생각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팀. 저는 오히려 달새미 팀. 나도 오히려 달새미. 되게 냉정하더라고요. 그 의도가 나는 궁금해. 왜 그렇게 진지하고. 외국인들한테서. 우리 한국인 개그맨 뽑는 기준을 좀 약간. 개입시킨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까다롭기만한 달새미 팀을 만족시킬. 강력한 외계인이 필요해요. 그래요. 슈퍼 파워를 지닌 의견 말이에요. 파워를 지닌 의견 말이에요. 모아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티스타인 히말라야에서 온 자희드라고 합니다. 약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 주니어. 예 근데 저는 수다맨 캐릭터로 수다맨 캐릭터로 아 그럼 3호선을 타고 일산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진사장어 고속도미널 교대 남부터며 양재매공 토곡 대치 아경올 대점 수사 아 지방에서 서울 처음 왔는데 이게 여기가? 아 지하철 노선 지도 가져와야 하는데 이게 뭐 뭐야 이거 어프라 그거 가져왔네 아 어디까지? 아 맞다 수다맨이었잖아 수다맨 형 부르면 되겠다 수다맨 형 도와주세요 누가 불렀지? 누가 불렀지? 누가 불렀지? 누가 불렀지? 아 형 나 처음 왔잖아 서울로 걱정하지 마 수다맨 형 왔잖아 너는 지금 홍대 가고 싶지? 강남 가고 싶지? 어 그래 그래 여기서 이 옷은 다 하면 쫙 다 할 수 있어 어 좋아 좋아 탑시다 시작 하자 신덩 통대문 역사와 문화 박물관 은지로 싸가 은지로 쌍가 은지로 입구 시청 여기입니다 순종로 아현 이대 신촌 홍대 입구 오 다섯 세 입구야 두 분 출구로 나갈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땀냄새가 냄새가 아 맞아 맞아 써놀했던 달세미 팀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파키스탄 슈퍼맨 라이언 2차 오디션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심지어 네 팀의 선택을 모두 받았다니 스칼리 이 외계인의 얼굴 똑똑히 기억해둬 와우 멀더 이번 외계인 뭔가 대단한 걸 하려나 본데요 김지민 씨 밀푀 배로디 있잖아요 밀푀 배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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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인들 대부분이 개그콘서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뭔가 부족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확실한 한방 뭐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니댄스에서 생긴 정보가 되었을 때 제가 너무 불안해 제가 너무 불안해 안녕하세요 저는 래스 타이완의 량제샨 래스 타이완의 량제샨 래스 타이완의 량제샨 래스 타이완의 량제샨 멀더 그런데 외계인들을 심사하는 요원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멘토예요 멘토 이따가 여러분들이 후기자를 뽑는 외국인 개그맨 선발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후기자를 뽑아서 개그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된 거예요 다들 부담스러워 평행하네요 국을 가르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실 서로 힘든데 여기서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하긴 한국에서 코미디언 하겠다는 한국말을 해야죠 자기들이 외국인분들한테 들었는데 한국에서 본인들을 만났는데 헬로 하와이 하면 싫대요 왜요? 진짜? 그냥 한국에서 한국말로 인사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다 자기 팀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구호 시작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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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명이 이김박인데 이씨, 김씨, 박씨 대한민국의 제일 많은 성들이 모여가지고 흔한 성이지만 우리가 이 흔한 모습에서도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세 명이서 모여갔습니다 자 부호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달새비 이 그렇지 gy 일련라 황 поз more 복 яд번 조지루다 조지루 복 한번 외쳐주세요 개그계의 불이, 배울만큼 배웠습니다. 농상공! 농상공이요? 이거 제일 뜬 게 없어요. 농상공은 뭐예요? 농고, 상고, 공고 출신이거든요. 여기 대다수분들이 다 대학생활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로 뛰어나왔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18살때부터 저희 했으니까, 개그.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저희 진짜 옛날에 KBS 김홍래 선생님때부터 한반도, 한반도 유마총치파. 한반도 때부터? 네. 저기는 처음이죠? 아니요, 저희는... 옛날에 체험살미연장대 한 번. 아니요, 체험살미연장대 한 번. 아니요, 체험살미연장대 한 번. 용진이는 그냥 화려하게 선곡. 좀 잘하던데요. 모찬들의 박... 우리 왜 대쇼? 아슬아슬 스타트맨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들어온. 저는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멘토 자격이 있는지 본인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내 편 같은 너잖아. 먼저 김준현씨를 우리 다른 동료들이 좀 평가를 해줬어요. 진짐도 있지만 너무 심하면 그때... 너만 믿어. 어? 유민상씨가 아닌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눈빛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거 누구지 맞춰보세요? 무조건 호감. 질투 나는 뚱보 캐릭터. 하지만 캐릭터가 겹쳐 같이 코너 짜고 싶지 않다. 옷 맞추겠어요. 이거 주야? 이거 주야? 어떻게 알았어? 야 남자 뚱보 여자 뚱보 없었다니까 한번 해야 돼. 아니 근데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코너를 짜서 겨울에 야외에서만 하죠. 걸 걸.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김준현씨가 지금은 슬럼프다. 못 웃긴다. 먹을 게 없으면 잘 안 떠올린다. 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약간 요즘 더워요? 뭔가 좀 새롭고 재기발랄한 걸 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있는데 아 그게 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얘기하고 만들어가면서 나도 좀 어떤 커뮤니티적으로 좀 붕업을 한 번 또 개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좀 또 공통점이 있는 게 옛날 그게 좀 또 공통점이 있는 게 옛날 야 이거 개그맨에서 다 가지게 아니야. 야 내가 누나가 지지 아니야. 야 다 넘어지지. 야 다 넘어지지. 다 넘어질 수 있지. 개그맨 이렇게 여자가 다쳤는데 더 이기려고 더 조심하게 자 유빈상을 평가한 걸 또 이제 칭찬 좀 쓸게요. 예. 연기력, 에너지, 아이디어, 캐릭터 딸리는 거 없음. 오오. 맞아요. 얼굴이 시멘트색, 잳. 아 저 제 삣으로 해주세요 제 삣으로 바꿔주세요 아 이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그니까 애쉬브라운 자 다음은 아이디어 좋다 그리고 피부가 시멘트색 야! 이런 거 같아 아 이거 종감대가 있나보네 이러다 시멘트 많은 거 죽겠는데 슈 부드러우면 아주 고마워해 그래 아 이런 거 같아 자 다음은 여자 팀들입니다 이국주씨 개그우먼 중에 에너지 최고 근데 내 기준에선 너무 과해 무서워 아주 감당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김준혜씨입니다 처음에 게스트로 하는 프로그램 왔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계속 춤추고 나 1박 2일 나왔는데 춤을 다 하는 거야 야 뭐야 잘한다 우와 야 이거 돼 우와 우와 저희 대기실 와가지고 김밥 두 줄 먹고 갔어요 김밥 두 줄 먹고 갔어요 우리 거를 소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말하면 오늘 아침 6시에 모였잖아요 2시까지 삼겹살을 먹고 왔습니다 놀란 게 뭐냐면 2시에 분명히 삼겹살을 먹고 헤어졌거든요 그냥 배부른 상태에서 근데 6시에 만나자마자 김밥 두 줄 먹고 갔다고 야 얘 뭐지 4시간만에 뭐야 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런 거 가지고 야 어제 먹은 거고 오늘 먹은 거 날짜가 다르잖아 자고 일어났잖아 다음 날이잖아 4시간 전에 4시간 잤잖아 어쨌든 다음 날이지 야 그런 편견 시각 가지고 어떻게 외국인들을 만나려고 그러네 할렙도 폐접한 시각이야 그럼 당연하구나 아니 왜 이렇게 먹었어 몇 시간 전에 고기를 먹었는데 일어나서 와서 또 소고기 김밥을 먹었어 그 중에 있어가지고 소고기 야 돼지 소고기 아니야 자고 일어났잖아 야 소고기 아무리 씹어봐 돼지고기만 나나 야 소고기 아무리 씹어봐 돼지고기만 나나 야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 외국인들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펜앱 데이시면 좋지 않아 왜 이렇게 유리해 음식은 전 세계에 공감대가 많잖아 야 자 다음은 김준비 씨 김준비 씨 안정기에 접어든 듯 멘트가 농익었다 송훈이 선배나 박민아 선배처럼 원숙한 매력에 개그우먼의 냄새가 난다 와 진짜 칭찬이다 진짜 칭찬이다 김준비 씨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어 이 선배 이렇게 코믹해졌어?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어느 순간부터 코믹해지더니 많은 관계자분들도 멘트가 너무 지금 농익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은 우리를 피라냐로 만드는 박나래 왜요? 왜? 왜? 뜨고 나서 몸을 사린다 예전 같지 않다 오 오 이국주 아니 나르시는 딱 뜨고 나서 모든 걸 딱 끄는 거예요 오 술도 김자도 제가 몇 번 택시에 남자 태우는 걸 봤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술 먹는데 예전에는 술 먹는데 정주리스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진짜 남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취한 남자를 이렇게 끄는데 4명이서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계산한 동안 이 남자가 없어진 거야 오 생각했더니 이미 이 남자는 지금 엉덩이로 이미 택시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래가 딱 타니 문을 닿았더니 나보더니 제가 이런 걸 했으면 다행히 똑같아서 그랬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 거야 자 다음은 유세윤입니다 유세윤 굉장히 신중하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타입 그런데 좀 얍사 빠질 때 쓱 빠지고 진득하고 묵직한 의리는 없다 안 친해 불편하다 어? 내가 진짜 친한 사람일 텐데 아마 이건 진짜 안 친한 사람 유독 많이 웃으시는데요 나야 나 최근에 이제 SNN를 같이 하니까 다 근데 맞는 얘기에요 제가 뭐냐면은 진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려고 그러더라고 추진력이 있고 그걸 되게 신중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근데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아 안되겠다 싶으면 완전 빠져요 완전 빠져요 이건 내게 아닌 거라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내가 대사라도 이건 내 대사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연기를 해서 타이밍한다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매복 분음이 정확해 이상준씨 팔목의 금앤 떼 진짜 미안하게 타이밍해 미안하게 타이밍해 미안한데 너무 진이직으로 너무 위를 찍어 단단히 진이직으로 위에서 웃지 마세요 밑에서 훑어줘요 내가 치워 한 번 밑에서 찍어 아니야 CF들 할 수도 있어 안 오면 돼 재환영이랑 많이 찍어 타이밍해주면 다음은 관객과 소통을 잘한다 얼굴이 물텀벙상이다 이게 뭐야 펑둥이 펑둥이 검색창에 물텀벙 키면 나와요 나 진짜 단어 선택이 너무 좋아 유식하다 자 다음은 이용진씨 스타일씨한테 허세가 좀 있다 박네란씨가 이용진씨한테 얘기했어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럼요 이용진씨가 맨날 그랬거든요 자기는 개그 그만두고 파리로 떠날 거라고 사람이 가끔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떠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때 이런 모습이 다 허세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세 코너 했는데 잘 안돼요 반응이 안 좋으면 바로 아 나 파리 잘 되면 그 얘기가 또 없어져요 자 양태철씨입니다 서태훈 유민상씨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양세형 동생 양세형 동생 재밌다 김지민씨가 한때 나래랑 엮어주려고 노력했으나 구애조차 개그로 승화시키는 거 보고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다 다음은 이진호씨입니다 이진호 대본을 보면 이게 뭐야 하는데 그걸 살린다 이진호 개그는 이진호만 할 수 있다 이야 이국주씨가 대본을 보면 이게 뭐야 이럴 때 너무 많아요 그냥 노래만 노래만 깔리고 리허설 봤는데 그냥 진짜 욕이야 저 뭐야 이래요 그걸 살리고 있는 거예요 와 저거는 진짜 그 어떤 누구한테 대본을 줘도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요즘도 계속 느껴요 아 진짜 이 진호는 진호만 할 수 있는 걸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난 솔직히 생각해서 1등은 용진이네 즐기는 자보다 또라이는 우리가 못 이겨 농산봉이 가장 신경 쓰지 아니면 약간 욕하면서 보게 되는 게 그거라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하는데 나도 웃고 있어 너무 웃겨 자 그리고 적어도 저만큼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약체 팀을 우리가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어요 최약체 팀 누구냐 최약체 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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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자존심 상하지 그렇죠 최약체 팀은 이김박 이김박 여러분들 여자라고 해서 약보면 안 돼요 아니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거 아이디어 짜는 사람이 없다 아니요 아이디어를 못 짠다고 나는 아니요 나예 씨가 제일 기분 나빠는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나 거기서 솔직히 이제 다 던질 뻔했잖아 야 던졌어야지 여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개그들이 굉장히 또 있고 섬세합니다 저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놓치는 깊은 곳까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김박 팀 최약체 팀이라고요? 하지만 이국주 요원이 외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다는 거 뭘 더 알고 있었나요? 가장 좋아하는 개그는 이국주 씨라고 썼는데 네 이유가 뭐예요?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팬입니다 이국주 씨를 다 알아 웰서는 외국인 거 두 그릇이는 해 외국인분들이 이국주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어떤 모습에 좋아하는 거죠? 아니 왜 어떤 이국주 씨한테 마치코 디럭스 드는 건가? 마리야 마리야 벽팡팡 안 내려요! 난라이던 공상 나 아이들인데 마지막으로 아오아 우리 과야 스칼리 잠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뭘 더? 자리 좀 비켜요 당신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주얼의 외계인이 안 보이잖아요 세상에 인형이 걸어들어오는 줄 알았어 스칼리 제발 진정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폭스이고 저 미국 LA에서 왔고요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 됐고요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뮤직 큐! 약간 엇박인데? 사랑에 빠진 남자를 봐요 아유 나래 죽네 죽어 야 하는대로 시키는대로 시키는대로 야 나 이렇게 내가 만날 드리듯이 누구라도 뽀뽀받고 그랬더니 맞아 뽀뽀도 받았네 나 지금 장복장 잘 뽑아서 사내 연애 너무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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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your name 야 좋습니다 와 와 멋있다 개인기로 그 전라도 사투리에 있는데 대화해봐 둘이 대화해봐 둘이 아이고 대화해봐 구도회에 갑자기 심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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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에 아 잘 살았냐 아우 잘 살았죠 그런거에 근데 저 말씀드렸는데 그 누나의 어머니께서 누나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들었는데 네 뭐 못 찾아라 그런거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 신기한 이야기 있었는데 아 너무 이상해 아 너무 이상해 개장 시계 끊었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스는 지금 핸섬한 외모 때문에 많이 이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얼굴만 웃긴 표정이네 이런거 볼 수 있을까? 이상준씨가 한번 보여줘 이상준씨가 한번 보여줘 이상준씨가 한번 보여줘 이상준씨가 한번 보여줘 알겠습니다 그런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안 빼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생겼네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어 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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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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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나와야 돼요 다음번에 좀 코미디적인거 좀 많이 짰습니다 재밌는거 재밌는거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애런씨 아우 잘생겼다 세상에 뭘 더 이 외모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합격 아닌가요? 저는 외국을 가야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외국을 가야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런입니다 오늘은 내부자들 연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와 재밌겠다 그 깡패가 이슬이 묻고 싶답니다 후레시하게 X 들어왔대 소주 한 병 사오시고 오우 아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와요 깡패가 이슬이 묻고 싶답니다 후레시하게 X X 소주가 시원하긴 하다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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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나를 들어도 나는 우선 너무 맘에 드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로 설득을 시켰어요 솔직히 아쉬운 거는 네 긴장을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계속 보니까 귀여운 호감이라는 게 솔직히 내가 좀 느꼈어요 뭔가 하나를 찾아주면 되게 호감일 것 같아요 되게 호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 번은 더 보고 싶어요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국주요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에런 에런은 과연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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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받쳐주는 역할이 필요했고 그 두 명이 받쳐주되 웃기는 역할도 가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3명 다 동시에 속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그리고 호응을 해줬던 것 때문에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개그맨이라고 다 못생기고 뭐 이렇진 않거든요 또 김지민 씨 보면 되게 예쁘고 못생겼었었어 아유 아니야 많이 이뻐졌지만 그래도 이쁘잖아 그때도 이뻤어 옛날에도 예뻤어 난 그때도 괜찮았지 저도 그만해 어 그런데 사실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분들이 조금 망가졌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웃음의 파급형이라는 게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죠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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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나랑 잘래 반복을 나랑 같이 죽을래? 네 네 아아 이렇게 하면 스컬리 농산공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너 가족은 리소코라서 해 그들이 찾고 있는 외계인이 나타난 것 같아 아아 아아 자 다음 아킴 페드로 오우 오우 야 무대 진짜 무대 같아 오우 오우 야 무대 진짜 무대 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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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이는 개그를 외쳤던 농산공의 팀 이번에도 푹 빠진 것 같죠 멀더 어 크기가 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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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 봐 야 나 어디 갔냐? 야 나 어디 갔냐? 어? 나 어디 갔어? 어 뭐였어? 어? 나 어디 갔어? 어? 나 정세가야 어? 네 처음 부분입니다 어 꺾었네 어 어 오케이 마지막으로 책을 털어요 오늘 내 앨범 처음 노래 보여드렸어요 다 준비했어요? 아닙 ah- COM sfm20 곰쌈마리 아마곰, 오마곰 애기곰 아마곰 오마곰은 날씨네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 아 깜짝 놀랐네 잘하네 다음 2차 오디션 때는 좀 코미디적인 요소를 많이 좀 알겠습니다 포니타 씨는? 어 어디 사람이 봤는데? 어 어디 사람이 봤는데? 미대한 탄생 스컬리 어디선 가본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 향기라 하는데 오오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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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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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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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감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오umpy 와 야 아 나 보다 더 잘하네 아 비니스옷 여긴 타이밍 king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밥 먹었습니다. 재미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지금 밥 먹었습니다. 이런 호흡이 있어. 아웃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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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하다. 상처를 지내해둔 쌍불이 없나. 가만히 봐도 밖엔 그릴 없지던 나. 언제나 외톨인 맘에 물을 닿고. 슬퍼며 덩어들고 사랑하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눈을 감고. 감고. 도팔은 물음속에 내다시는 캣도. 와이어이 를 내어 후로적기를 잡은 잭 스페. 계산지만 마이크 덜어져는데 한 번 더. 진짜? 이건 이극주 시강시 보면 알겠네요. 역시. 예예예. 같이 자고 끼고. 예예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밀라 아애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진짜 너미님. 제가 재미... 방에서 웃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은 하는데 맨날 영상을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개그맨분들 보면서 더움도 빌리면서 나도 인생에서 한 번 웃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랑짠 대단해 대단해 하이 하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귀여우세요. 한국 친구들 있으면 오늘 하셨던 거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많이 웃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도전만으로도 대단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좀 대입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랬는데 짠했어요. 처음에 좀 짠했고 일단 우리가 그 자리에 서갔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재미가 없어도 끊질 못하겠더라고요. 아 정말 나를 뽑을 때도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오디션을 보는 입장보다 심사하는 오늘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연습생 갈갈이 있을 때 넌 KBS 안 돼 라고 얘기했었어요. KBS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너는 비호감이야. 요즘 개그맨들도 호감이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미 기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럼 난 딴 데 시험 볼게 해서 제가 M본보를 시험 본 거였어요. 아이디어 짜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아이디어 짜고 그 짠 대로 이 대본을 살려서 연기하는 게 지금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내공이 그렇게 안 되니까 1년 지나니까 소위 바닥이 다 털린 거야. 못 하겠는 거야. 아이디어도 더 이상 밤새 짜도 나오지도 않고 더군다나 혼자 할 때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치만 좀 외계인들의 거침없는 개거 공격 어느새 마지막 외계인들 차례예요. 뭘 더 마지막인 만큼 더욱 특별한 재주로 유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죠? 그래요 스칼리 확실히 평범해 보이지는 않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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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 베네셀라에서 온 안토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브루거스라고 합니다. 바람이 나왔어요. 자 그럼 준비하신 거 시작해 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액션. 다음. 다음 다음. 아니 제가 마지막에. 빨리 앉아 빨리. 아 차가워. 자 한국 국적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받는데 오래 걸렸어. 네. 질문 세게 맞춰야 되는 거 알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미쓰미쓰에서 비교해 볼 이유가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아 정답. 또또리 기재기. 오 땡. 오 땡. 도뚜리 기재기야. 어 정답은. 노 찐 깨 찐이지.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 기본이야 기본. 어 창칫 넣었어 창칫. 노 찐 깨 찐. 노 찐 깨 찐. 노 찐 깨 찐. 노 찐 깨. 야 와눈가 야 와눈가 빨리 앉아. 와눈가. 아 이거 찐 깨. 아 이거 찐 깨. 아 이거 찐 깨. 자 두 번째 질문. 옹뚱하게 대답하는 사람 보고 사자성어. 똥 똥 똥 똥 똥. 똥은 사람. 오 야 장내대 지금. 오 야 장내대 지금. 그래서 다음 사람 될 수 있겠어. 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먼저 줄게 나와봐 어? 참 이 사람은. 안 재미야? 참. 물어봐 나 모르는 게 없어. 가장 재미있는 한국 개그맨은? 저거 저거 너 장난해. 너 장난해 이래서 한국 사람 될 수 있어? 아니 당신 질문 이상하잖아. 그럼 당신 먼저 괜찮은 줄 알아? 보훈관. 어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면 슥쥥 들어가서 같이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벌써 웃겨. 진짜 웃겨. 안쪽이도 좋아, 안쪽이도 좋아, 안쪽이도 좋아. 안쪽이도 좋아, 안쪽이도 좋아. 유세한을 좋아하는 거다, 유세한을 좋아하는 거다. 어허, 바이 바이. 한 줄! 너무 잘하던데요,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 대화하듯이 연기하는 게 너무 그때 깜짝 놀라서. 다른 분들은 상대방을 웃길 수 있는 개념 자체는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안토니오와 크리스티아는 기본적으로 코미디에 대한 웃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1차 오디션을 마치고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1차 오디션 뭐 어떻게 소감이 어떠셨어요? 1차 오디션 끝났는데. 거기 장소가 사실은 KBS 출신들은 알 거예요. 거기서 원래는 개그맨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던 사람의 입장만 서다가 처음으로 심사용으로 들어가니까 좀 식상한 얘기지만 감회가 새롭다. 안 식상해요. 감회가 진짜 새로웠고. 1차 끝나고 가면서도 거의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이렇게 가시는 외국인분들이 있었대. 넘어가. 아쉬워요. 그런데 당원에 그냥 다른 어디션이 있으면 합격하도록 할 거예요. 안녕. 기분. 슬프다. 집에 가요. 하고 크라이. 몇 시간 정도. 저는 이제 이렇게 오디션을 보면서 정말 오늘도 저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보셔기 때문에 완전 좀 특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때 진짜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예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앉자마자 바닥에 앉더니 간장을 사발로 원샷을 하는 거예요. 나도 두렵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노래를 김번치 세우 김번치 세우고 노래를 부더니 성냥으로 머리를 둘러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운 거야. 아니 이런 친구가 어떻게 개그맨이 되지 했는데 그 친구가 붙었어요. 뭐요? 그 친구가 바로 장도영입니다. 아 맞다. 장도영이 되게 좋았어. 저런 친구가 어떻게 개그맨이 할 수 있을지. 내 동기고 그러지마. 그러니까 욕하는 게 아니고. 신혼자에 짝꿍이 되는 줄 누가 하겠어요. 아 저 궁금한데 박나래 씨는 뭘로 시험 봤어요. 저요? 네. 궁금한데 박나래 씨는 두 분이 형한테 합격 아니었어요. 처음 만들어서. 아 저는요. 처음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미 포스트 신봉선으로 거의 뭐. 아 그 라인이구나. 라인이 있어요. 저기 김숙 선배부터 날 쭉 내려가지고. 김숙 이제 권신영 선배. 그다음에 이제 신봉선 박나래 박지선 오나미. 저기 쭉 내려가는 계보가 있고. 이제 들어온 때부터 이제 학교 이제 그런 얼굴이었는데. 박나래 씨는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수련이 있어요. 박나래예요. 연애한 지 1년이 됐는데도. 그 남자친구의 핸드폰 번호를 몰라요. 언니bg 굉장히 추천하지 않았어요. 맞어 bara. 그게 그걸 허거에 그 킹 들어가. 아 맞아요맞아. 처음 얘기했어요. 처음에 개그맨 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이제 선생님을 뵌 거예요. 그때 요세연 씨가 너는 약간. 시험을 그리면 좋을 거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내 얼굴에다가 여자가 무슨 수영을 그릴까 했는데 이렇게 이끌리듯이 저는 유세윤 씨가 궁금한 게 사실 유세윤 씨가 첫 번째 5천때 붙을 수 있었는데 서류 때문에 탈락을 한 건 너무 유명한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어떻게 붙어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엄청 연습을 했죠 엄청 연습하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개그의 짜임새 구성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거기에 쇠디가 안영민 씨였어요 안영민 씨가 저희 뒷번호였는데 세 팀씩 가서 보거든요 안영민 씨가 이유 없이 계속 웃잖아요 안영민 씨가 계속 웃었어요 웃음이 또 전파된다고 그게 좋았어요 그거 때문에 무시히 좋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안영민 씨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상한 애인데 그래서 아니 이상한 애인데 그래서 아니 이상한 애인데 안영민 씨는 그때 뭘 했는지 알아요? 정확히 기억나는데 정확히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아닐 게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더니 계속 웃으니 여러분 암네댄스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암네댄스예요 그러더니 암네댄스? 그러다가 상체 위주로의 개그를 했네요 항상 그때부터 상체 위주로 시험 위주로 시험 위주로 시험을 했을 때 저는 예재형 씨랑 같이 시험을 봤는데 그때 피로회복제 CF가 있어요 그거를 패러디한 거예요 리허카를 이렇게 끌고 가고 아 힘들지 리허카 예재형 씨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밀고 가면 우리 다 밀어줘요 밀었어 밀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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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까지는 개그였는데 설명한다 설명한다 설명해준 줄 알아 재미가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당황을 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예재형 씨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하겠습니다 안 가면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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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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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탱을 부서에 리허카한테 보라고 한 거야 형 반대잖아 그냥 반대할 거야 얘가 얘가 아이씨 아이씨 이제 서로 붙여보다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갔어 보여주던 거야 구상진 씨 1위예요 여러분 1위예요 1위예요 아아 진짜 얘기해 진짜 얘기해 아 진짜 그래 아 듣고 봤어 1위예요 아 한 명씩 그냥 개그맨이 된 이유 이런 것 좀 얘기해 줍시다 저러셨어요? 그랬어요 개그맨이 형도 되게 부끄러워 맞아 어떻게 이스라엘이 기끄됐어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적 뼈그맨이잖아 우리 친구들이 장난을 좀 쳤어요 막 그 동아리 모집하는 시즌이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거짓말로 우리는 창업 동아리다 창업 동아리 돼가지고 앞에 우리가 고섭치고 있으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학비를 버세요 약간 라이브한 콩트였던 거예요 라이브한 콩트 약간 세늘스럽다 약간 근데 그런 게 좀 화제가 돼서 개그맨 시험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서류 심사 1차 시험을 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웃긴 사람들인데 개그를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완전 우리가 분명히 웃긴 사람들인데 뭘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하면서 그래서 꼭 심사기관 앞에서 분명히 웃긴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당장 이제 그런 네, 하만두의 보충점에 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 붙게 된 거죠 저는 김지민 씨는 굳이 개그맨하게 안 생겼잖아요 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전공도 원래 좀 달랐고 전공도 뭐 헤어랑 메이크업 쪽이었고 저도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는데 개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개그 짜는 것도 재밌고 나 때문에 웃는 것도 재밌고 또 제일 재밌었던 건 솔직히 이거는 남녀공학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녀공학이 처음인 거야 초등학교에 있는 거 남녀와 같이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재미있게 나가다 보니까 개그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제가 신기해요 근데 사실 처음에 대학로로 간 계기가 딱히 꿈이 있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고 운동을 하다 그만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뭐 이런 전혀 없었어 그냥 우연히 무슨 기숙사 노래자랑 해달래 그냥 죽기만 해 아니지 뭐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떨리는데 약속을 해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뭐가 되는 거야 응 어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이거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 막 모이기 그게 너무 좋고 되게 슬로우미디어처럼 딱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아 이거구만 거기서 야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이걸로 그런데 그때 음향 뭐 이렇게 하시던 행사를 많이 하신 분이지 근데 그분이 내가 지금 수백 번의 대학교 행사를 가는데 기존에 왔던 개그맨보다 당신이 더욱 기대는 거지 그때는 뭐 거기서 그냥 완전 코치인 거지 그래서 그 해에 졸업을 하고 한 달에 집에서 한 달 동안 정말 심사숙고하고 막 그냥 대학로로 들어간 거야 난 지금 그럼 세찬이가 예전에 대학로에서 극단 생활할 때 유명한 슈퍼 하나 있는데 거기 아저씨한테 쌍욕을 온 적이 있는데 왜냐면 마로니에 공원에서 비둘기 무기 천 원어치를 사갖고 50마리를 거기까지 긁어온 거야 나는 극단까지 50마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50마리를 왜왜왜왜왜 아 누구야 아니야 리얼로 리얼로 천 원어치면서 이거를 다 주면 안 돼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흙이랑 살짝 섞어줘야 흙이랑 살짝 섞어줘야 흙이랑 살짝 섞어줘야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해서 살랑살랑해서 극단에 데리고 가서 진짜 시작은 100마리 정도? 시작은 100마리 시작은 100인데 중간중간에 아 이거 약간 흙 먹고 가는 다 떠나고 나머지 애들은 어 얘를 끈기 있게 온 애들이랑 한 30마리 정도 뭔가 걔네들과 공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발상의 전환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것보다 약간 뭔가 주면서 사람들이 좀 쳐다보니까 그래서 2차 오디션 보고 나니까 뭐 이런 추억도 생각나고 이래저래 참 좁은 공간이지만 많은 얘기 진짜 좋은 얘기 많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추억이 생각날 거면 오디션은 그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 2차인데 얼만큼 다르게 뭔가를 가져왔느냐 순발력 많이 볼 거고 아마 그날은 좀 약간 질문도 좀 강하게 가고 진짜 어렵다 너무 우리가 어려운 이거를 자 그러면 선택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이 설마 이럴 거 그런 사람도 우린 있어 이거는 개 싸움 나는 거지 뭐 다 집었나 봐 이거 하려고